안녕하세요 호라이 관장 양치승입니다 땀을 흘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조기가 저희한테 굉장히 귀중합니다 업체에서 맡기면 저희가 수건이나 운동복을 쓰진 못해요 건조기가 저희한테는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딱 꺼냈을 때 약간 따뜻하면서 뽀송뽀송 전기세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로 절감되기도 나와요 너무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에 보통 많이 빨 때는 한 1500장 정도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다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콘덴서 자동 세척 시스템 자체가 있어가지고 너무 편리해요